박수 박수 5. 5. 5. 5. 5. 5. 5. 6. 8. 8. 7. 9. 10. 김성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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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. 어쨌든 이게 정말 팬분들의 한 표 한 표 이렇게 클릭 한 번 한 번으로 이렇게 또 완성이 되는 그런 상 아닙니까?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남은 활동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미! 사랑해요! 여행에 축하드립니다. 지인씨가 변호사 초이스와 개인볼료를 차지했고요.